신품 신품인데 아까 거랑 확연하게 다른 형태예요 이렇게 늘어나죠 이 차이가 이런 거 전날 이렇게 분해가 돼서 퇴근을 했었고 오늘은 타이밍을 먼저 맞추고 타이밍 체인을 바꾸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상단이 헤드 쪽에 상단이 보이니까 타이밍 먼저 맞춰놓고 그리고 분해해서 체인을 휠을 교환을 하려고 해요 엔진도 들어야 되는데 들기 전에 타이밍 먼저 맞추려고 해요 타이밍 툴 어디있지? 이게 N47 N57용 타이밍 체인 툴이고요 우리 집에 유일하게 두 세트가 있는 타이밍 툴이에요 하나가 닳아서 다른 체인 툴을 샀을 정도니까 얘가 좀 닳거든요 오랫으면 타이밍 툴을 달아서 두 번째 살 정도면 이 차에 타이밍 체인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타이밍 툴 여기 있구나 없는 줄 알았어 타이밍 툴을 여기다가 꽂아서 여기에 보면 이 자리 없고 여기랑 이 구멍 이 구멍이 맞아요 이 구멍 지금 인젝터가 다 빠져있는 상태라 크랑크를 손으로 돌아가요 자 이 상태 아씨 거꾸로 돌려야 돼 이게 지금 엔진이 회전하는 방향이거든요 이 차는 이렇게 이게 엔진이 뒤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타이밍을 아씨 힘드네 나 연장이 어디인지 몰라 타이밍을 이렇게 꽂을 수 있으면 타이밍이 맞는 거고 타이밍이 맞는 상태에서 이 캠스프로켓 볼트가 세 개가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연장으로 풀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안 맞으면 반대편이면 볼트 하나가 아래로 내려가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바퀴를 더 돌려 주셔야 돼요 두 바퀴에 한 번씩 엔진이 맞으니까 이제 프라이밍을 떼고 요거가 크랑크 크랑크 엔진 크랑크 앵글 센서의 타겟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끔 미션 탈부착하면서 실 바꾸고 요거 안 끼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안 끼면 시동 안 걸려요 그치 세훈아? 미션 두 번 내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어요 자 일단 크랑크 앵글 센서의 단자를 빼야 되는데 얘가 앵글 센서 단자를 빼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이제 이 차는 아래쪽에 오일팬이 탈거가 돼야지 타이밍 체인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을 들어야 돼요 물론 엔진 스탠드에 거는 게 가장 좋은데 짧은 시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엔진 스탠드에 걸기에는 너무 일이 많아요 뒤쪽을 뜯어야 되니까 사이드면에 고정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전용 장비가 아니면 그래서 그냥 들어서 작업을 보통 해요 들려면 사람 손으로는 둘 수가 없으니까 이런 잭이 있고요 이 잭은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는 코끼리 자키라고 해요 코끼리처럼 생겼어요 여기 코끼리 코가 있고 배는 안 나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엔진이 들리기 전에 이 엔진 마운트 볼트 얘네들을 풀어야지만 엔진을 위로 올릴 수 있어요 극강의 구성인 뚜껑을 꽉 닫아 놔야지 이거를 이 세트가 제가 제일 사랑하는 툴들이에요 이게 롱 톡스 연장과 이게 숏 톡스 그리고 육각 렌치까지 전부 다 구성이 돼 있고 이 톡스까지 여기 다 구비가 돼 있어요 그걸 훔쳐 갔었어? 마음대로 마음대로 이건가? 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잘 몰라요 눈으로 봐서는 잘 몰라 개시다 오우씨 반대쪽은 16mm 16mm가 없지 이거 야 이거 못 쓰겠다 가장 중요한 게 없네 연장이 너무 짧다 이렇게 볼트를 다 풀으면 엔진이 들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요 이 상태에서 엔진을 펌핑을 하면 자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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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서 떴어야 되는데 잘못 생각했네 엔진이 나올 수가 없잖아 이러면 아 바보야 왜 얘기를 안 했어 뒤에서 매달아야 된다고 깜빡했어요 아 연 먹으라고 그런 거지? 아니요 아 좆다 바보야 시발 아이 나 아 왜 이렇게 바보지? 아 왜 이렇게 바보짓 했지? 아이 바보야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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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인 꽉 안 조회놨었어? 항상 다른 사람이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드레인은 항상 조효노란 말이야 그냥 사고의 여지를 남기지마 여기는 고압범프 스프로켓 볼트가 장착되는 위치고 여기에 고압범프 고압범프 스프로켓 볼트를 먼저 풀어주고 타이밍이 돌지 않게 하려고 작업을 작업을 하다보니까 좀 잔머리가 생겨서 이렇게 다시 감아주고 고압범프 스프로켓을 푸르는 스페셜 툴을 이렇게 박아줘요 드디어 나왔어 이 천이 많이 늘어나고 보통 이 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여기에 현재 늘어나 있는 걸로 파악이 되요 타이밍이 맞는 상태니까 이제 체인을 모을 분해할께요 텐셔너는 버리는거에요 요것도 버리는거고 가장 문제의 텐셔너가 요놈이고 요 놈이 리콜이 됐던 부품이에요 아까 요거는 미리 연장으로 풀러놔가지고 다 뽑혀있어요 텐셔너 빼고 자 요거 텐셔너 리콜 받아도 똑같아요 리콜이 무슨 상관없어요 가이드 체인은 나중에 원래거랑 한번 비교해보는데 이만큼이 꺾여요 와 어마어마하네 이 정도면 손으로 타면 떨어지겠는데 이거? 이 정도면 실로 엄청나죠 고압범프 이렇게 얘는 상태에 따라서 교환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부분 교환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오일 펌프 체인이 나와줘야지 얘가 나올 수 있는데 원래 오일 펌프 체인이 이렇게 넘청 넘청하니까 너무 놀라지 말아요 제발 전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퍼센트에서 전화 정말 많이 와요 요거 요거 반대나사에요 꼭 불어 먹어요 처음에 작업하면 불어는 방향 말고 조이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거꾸로 해서 처음 하는 사람들 다 불어 먹어요 거꾸로 돌려요 저도 한번 불어 먹었어요 자 이렇게 여기에 기아는 프런트가 써 있어요 앞쪽 표시가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안해봐서 자 이렇게 다 분해 됐어요 얘는 그냥 평이한 거 같아요 얘는 상부 체인이 제일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일대를 벗겨줘야 돼요 벗겨주고 여기 이제 실리콘들은 테라로 다시 또 한번 벗겨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하부쪽 타이밍 체인 부품이고 신품 상부쪽 체인 신품인데 얘 늘어나는 걸 보면 아까 거랑 확연하게 다른 형태 요거를 보면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이 차이가 이런 거 엄청나게 늘어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실제로 길이를 이렇게 해서 대보면 자 이렇게 해서 대보면 이만큼 한 칸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지금 옆에서 보면 똑같이 코를 놓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 상태에서 논다고 했을 때 요만큼 요 한 칸 정도가 더 나왔죠 이게 이러면 타이밍이 약간 지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고 정확한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당연히 출력도 저하가 일어나는데 디젤 기관의 특성상 요 정도의 타이밍이 틀어진 걸로 해서 엔진경보 등을 점등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늘어나더라도 차주한테는 소음 외에는 전혀 어떤 전조증상이 없다고 하면 돼요 이건 좀 하자죠 하자 신품 하부 체인을 비교해보면 얘는 거의 잘 안 늘어나긴 한데요 잘 안 늘어나긴 한데요 잘 안 늘어나긴 한데요 이거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간혹 얘도 늘어나기도 해요 일단은 뭐 뜯었으면 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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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 happe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